개구멍이 이 근처 어디 있지않나? 내가 저번에 막 뛰다가 개구멍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? 이 근처였던거 같은데? 아닌가? 개구멍이 그렇게 멀지가 않았던거 같은데? 개구멍이 어디있을까? 사보타주 있었으면 점수 오지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깝네 어? 여기구만 개구멍 애들 빨리 가도록 애들이 빨리 가야되는데 발전기 다 돌았나? 아이 얘네 왜 안나가고 빨리 나 개구멍좀 들어가자 이쪽 어딘가에 상자있지않나? 오케이 한 명 탈출했고 한 명 인터넷 끊겼고 한 명만 나가면 돼 이제 오케이 얻어맞았다 쟤 죽는거 아니야 쟤? 어 쟤 들렸다 쟤 죽을때까지만 좋아쟤 난 개구멍으로 들어갈수있어 좋았어 난 개구멍으로 들어갈수있어 아 쟤 왜 빨리 안죽냐 아 쟤 왜 빨리 안죽냐 멍청한 놈의 새끼 빨리 도망갔어야지 쟤 지금 들쳐 업은건가? 쟤 지금 들쳐 업은건가? 하아 나 개구멍좀 들어가게 빨래좀씨 쟤 뭐하냐? 어? 저새끼 나 찾아다니고 있었네 어 여기가 아닌가? 어디지? 아 걔 그냥 빨리 죽여라 어씨개구멍 어디갔냐? 와 클났났다 개구멍 놓쳤다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오케이 좋았어 이제 개구멍을 탈출하면 되는데 야 개구멍 어딨냐 여긴가? 아씨 여기 아니네? 어디지? 길을 잃었다 건물 옆 이놈새끼야 여기 어디 아닌가? 아 찾았다 일루와 일루와 빨리와 아이씨 점수 이씨 그냥 간다 됐어 충분히 많이 먹었어 충분히 많이 먹었어 야 퍼펙트 이스케이프 야 퍼펙트 이스케이프 와아씨 몇 점이냐 이거? 와아 18000점 역시 초고수 나 초고수 크으 22000점 야 1등이네 1등 이건 뭐지? 뭐야 살인자도 2만점이나 먹었네? 뭐야 저 따위로 했는데 2만점이나 먹었어? 어? 여기 개쉬운데 그러면 살인자 레벨업하기? 헝범위 어서와라 아이론 윌 퍼기고 아이 저거 먹으러 가야지 또 살인마 한번 해볼까? 살인마? 살인마 한번 해볼까? 살인마? 살인마를 은신살인마? 아니야 너 형 덧살인마를 많이 하잖아? 고추장불고기도 먹었다고? 나 어제 저녁에 그거 먹었어 어제 아 점심인가? 아 저녁이다 저녁에 짱어먹었어 짱어 짱어 구워 먹었어 내가 방금 점수 많이 얻는 방법을 어 알았어 점수 많이 얻는 방법을 알았어 은신 은신으로 하자 은신 힘쓰러 어 사실 지금 여자친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산갔어 부산 오늘 아 오늘 아까 아침에 위급하다고 연락 오셨는데 왔는데 어 불과 몇시간만에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갔어? 어 어 원래라면 나도 같이 가야되는게 맞는건데? 아휴 아니 왜 사람이 안들어와 아니 왜 사람이 안들어오지? 아 아 왜 안들어오까? 아 왜 안들어오지? 야 사냥꾼 오지게 기다려야되나본데? 아 아 아 왜 안와아 빨리와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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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좀 이상한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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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거야? 한명도 안오는게? 어째서지? 어째서지? 하하아 참 오더란네 오더라너 어 아 아 이게임도 그만해 그만해 아무도 안오는데 어떻게 해 자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아